이 영상은 징적의 거인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! 미카사! 거인 구축하러 가자! 핏바퀴에 덩어리 그려진 수 있을걸, 튕겼어? 아이! 병근빠따지! 무려 3마리나 그려졌다고! 응 아이! 또 뭐? 뿌시딘이랑 마르파슬, 튕겼어? 으아! 나 거인이라서 안 드신다고! 아야하면 안돼... 그래도... 맘마... 먹고 가 아이 진짜!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자! 맘마도 다 먹었겠다! 이제 구축하러 가자! 하지만 에론 아이 진짜! 아! 구축 말렸다고! 맘마도 구축 먹자! 너무 힘든데! 하지만 에론,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야 트와이스도 훨씬 못할 때 생겼는데, 조사 병단이 어떻게 활동해? 미카사! 앨런은 실망했다! 겨우 사회적 거리두기 따위로 자유를 향한 자유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! 저 자유추위 7번 캐슬이 될 거야! 결국! 거인을 구축시겠다는 너의 마음까지만 그 정도인 거야! 나라도! 나 혼자라도! 모든 거인을 구축되고 있어! 당분간! 거인도 거리두기 한다! 단경이 킬로미터로 접근 안 돼! 으아아아! 너무 힘든 거야! 에론! 수십구 마트 찢어가! 으으으으으으으으으... 미카사. 너란! 네가 참아. 에론이 자유 외치느라 능지가 딸려진 건 알았지만... 저 정도로 급발진 개 빠가사리가 됐을 줄은...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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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. 미카사! 제가 고개 줄게요! 제발 참아요! 이러다 아름이 진짜 뒤져요! 형, 니카사 개새끼. 거리두기가 거인구축보다 중요하다고 하라니. 거리두기에 대한 자유도 안 하는데 자유에 대한 자유라고. 아, 김병. 뭐야, 왜 안 나와, 나와. 저기요, 아무 데 없어요? 오, 에레. 웬만이구나. 널 많이 그리워했다며. 형, 나 지금 잘됐다. 거인 좀 불러줘 봐. 오늘따라 애들이 없어. 오, 에레. 뭐하는 거야, 털버 똥떼이 알베. 이르, 어린이 이따가 당겨 먹으면 오인이 상식밖고 우찌한다. 형, 우린 그딴 걸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니까? 진짜 말 필요 없는데, 털버새끼. 죽어, 죽어버려. 어, 이 새끼 선박내. 야, 너만 사느라 너만 구축하고 싶어. 너도 사람 양념하고 싶어. 와, 이 새끼 마스크가 왔었는데 넌 나중에 X씨, 남부지게 맞아야 해. 야, 살살해. 나 지금 우리 애가 어디서 뭘 몰라. 아, 형, 비켜봐요. 얘 자유 중이라 객배야, 알아들어요. 에레, 아빠가 좀 무게 욕심 왔어. 에레가 잘 말할게. 에레 싸우자, 에레. 에레 싸우기 전에도 범바뿔 나는데, 툴월버스 찍고 나갔디? 에레, 안 쓰러 왔구나. 이 새끼 어디 갔었어? 와, 지금 거인이 아니라 양심을 구축했나?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오네. 우리 애가 어디까지 맘에 찍혀줬더라. 아까 고기 준다고 구라치고 감자줘서 미안해요. 진짜로 고기 줄게요. 이러다 아름이 진짜 늦어요. 야, 니까사. 마스크랑 출입자 쓰기 작성고 좀 둬 봐. 할부 뚱뚱이 새끼만 큰 거 아니어도 거의 남불러준대. 병병을 놈든 진짜 별걸 다 시켜. 형, 니가 말한 대로 출입 명단도 쓰고 손도 박박 씻고 마스크도 꼈어. 야, 덤벼. 뭐야? 왜 가만히 있어? 또 뭐가 문제인데? 에레, 너 안에서 나왔잖아. 자가격리 이적하고 나온다. 이제 뒤. 자가격리 끝났어. 니게 진짜 싸우잖아. 우와, 동대로. 야, 싸우. 오, 어디 맨날지? 뭐야, 이 새끼 37등도 넘었는데. 아, 내 동생이라 좀 아님 없죠? 오, 빨리 손 씻어서.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밥 먹지 마 모이지 마 배달만 시켜 떡볶이 먹어